보령 인더스 백승우 대표는 23일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이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백 대표는 횡성군, 양주시, 백서급 행정복지센터, 원주시, 조계사, 가천대학교 등에 인더스 KF94 마스크 등을 기부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. 백 대표는 큰 상 주셔서 감사하다. 작년보다 올해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2021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우리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익은 주요 인물, 기관,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.